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항공모함 분야를 장악하려는 한국의 계획은 성공한 것이다. 2. 한국형 첨단 어뢰가 적용됐다. 3. 우리의 무적의 방공 시스템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불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젤론을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저의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보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체된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람회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이 중형항보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병항보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톤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모의 기치를 내벌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부됐습니다. 북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에 중형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북익을 동호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이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술을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제노와 대등하거나 악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제노는 전자폴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제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제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우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의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동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범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핵이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가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영하는 소형 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2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1 양역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숨동이 조여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형 항모 사업을 계획해 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 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 항모함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어올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려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TF급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F급 항공모함은 4만 5천 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산문과 대공, 대항, 대전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 받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TF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헌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로고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우리 기술자들이 한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윈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들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윈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 간 거였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오 였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윈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윈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화려양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신하이에노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순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으나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 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푸 열도를 둔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역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끼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국형 항모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하루빨리 아시아를 허령하게 될 강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유럽의 긴박한 전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마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공물혐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특혜에서 자유로운 공물 운반을 보장하는 특혜 공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상 문명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으로 오고 가는 공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력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공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터키함대가 기암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길에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1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에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미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분함 역시 당할 수 있는데다 수량함급 분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감의 항모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길에가 깔린 바다에는 분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길에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에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수단과 설치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길에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음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나라적에게 떨어지는 활공기뢰입니다. 활공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 폭탄 KGGB의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듯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수뢰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수뢰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쪽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흥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대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흥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의 감흥에서 유족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에서 온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의 반응에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용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흥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 기뢰는 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장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저 기뢰와 감흥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음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의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흥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외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군은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외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극, 양양극 같은 소외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초객이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객이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총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배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E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이래 출격으로 하나 이상이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용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형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에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극강화 폭격을 하듯이 적응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에 큰 유형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에 큰 유형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 필사를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 폭탄의 기례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불이 폭탄인 MK-82-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도깨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등 여러가지 계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계량만 중 활공 월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 길의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불이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 유도 폭탄인 KG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 길의는 기존 길의의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길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길의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한 인근에 항공 폭탄을 떨어뜨리듯 투하해 지금 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한 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길의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 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E-50 경공격기인데요. FE-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 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E-50의 활공 기대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능력과 활공 기대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대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대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챗덕후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과 북한을 경계합니다. 대형 미사일과 만약 활공 기대가 완성되어 FE-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언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E-50의 활공 기대를 타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 미사일, 폭례,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질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개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밍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이 P-8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계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이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기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B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배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 관리비의 폭등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기례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이 기가 달라집니다. 활공기례 철용 공대지 미사일 해성대한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낙대한 비용을 생각하며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방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아기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미국 펠로시 하온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 오는 9일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 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의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캠들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군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군은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칸드코리어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캠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보도별 미사일,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별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세드가 있습니다. 탄도탄만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아니 40-150km 고도 내에 목표물을 요격하는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외의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고도인 40-150km 밖에서 알아오는 공격이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영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사드의 요격 시책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격 체계랜드의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피지의 고위 지휘관이 4X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랜드의 시합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랜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어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저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의 요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랜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완제된 랜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개의 요격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랜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IG NEX1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랜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엘셈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기능 레이더 일대, 교전통제소 일대, 배탄도탄 유도탄발사대 이대, 대항공기 유도탄발사대 이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 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 IVM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쪽으로 자리 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턴즈 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6형 미사일 SM3이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잊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KDX-I 배치 II 세척이 수직발사 체계는 SM-37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한대공 미사일 SM3이 정조대왕 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을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정석 국방장관은 하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두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영 순위와 작전 운영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기반 캠 드론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석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지리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탈랑크스진. 방패와 방패를 맞대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파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해. 군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한 일제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이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 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번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